제훈 씨는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언니 한 명 있어요. 언니하고 사이가 좀 어떻습니까? 언니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어릴 때는 사실 언니랑 6살 차이가 꽤 나거든요. 괜찮아. 언니라기보다 그런 느낌으로 혼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언니한테 배운 게 많은데 저도 이제 크면서 언니랑 이렇게 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친구처럼 여행도 가고 형제끼리도 그렇지만 자매끼리도 옷 때문에 많이 싸우고 한다고 그러는데 형제는 별로 그런 거 없었어요? 옷 때문에 많이 싸웠죠. 보통 제가 언니 옷을 많이 빼서 입어요. 보통 옷들이 많이 빠져 입죠. 너무 예뻐 보여요, 언니 옷이. 그때는 또 그래서 몰래 입기도 하고 제가 또는 못 어울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입고 코트를 따로 걸어 두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되면 잘 안 돼요. Do you ever look at someone and wonder what is going on inside their head? Do you ever look at someone and wonder what is going on inside their head? Do you ever look at someone and wonder what is going on inside their head? Do you ever look at someone and wonder what is going on inside their head? 진짜 언니 엄마 입으면 뭐가 묻더라고요. 언니는 혹시 뭐 뭘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진짜 평범한 직장생활. 진짜 앉아서 하는. 회사 동료분들이나 동생이 지금 리세라핀 멤버 채원 씨인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진짜 완전 절대 비밀로 하셔가지고. 또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자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좀 자랑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자랑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언니가 혹시 핑계고 보실지 안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채원 씨는 채원 씨는 좀 자랑 좀 했으면 좋겠대요. 자랑 좀 해봐봐. 오우 예아. 오우 예아.